쥬리엣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찍을 영상은 쥬리엣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두 분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렇게 늦어졌네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이제부터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저희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잠깐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미국에 가게 됐고 가장 결정적으로 영어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업무 현장에서 느낀 그런 영어의 부족함 때문이었는데요. 엘라바마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엘라바마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회사도 많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많아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가 흑인들이 많이, 흑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흑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거기 흑인 노동자들이 쓰는 언어가 저한테는 약간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흑인들이 주로 쓰는 그런 슬랭이라든지 그런 발음, 뭐 액센트 이런 게 줄리엣이 하는 거랑은 좀 달랐어요, 확실히. 알아라바마에 살고 있었어요. 알아라바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유의 억양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알아듣고 쓰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친구를 찾는다고 글을 올렸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 혹시 알려줄 사람이 있냐? 이렇게 제 스스로 프로퀴를 해서 올렸는데 이 분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네. 왜 답장을 주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때 그 때였어요. 그 때에는 한국어를 많이 학교했었거든요. 사실 한국어를 학교했을 때 한국어를 학교했을 때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을 학교했을 때 근데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 나는 한국어학전을 하지만 사실 좀 Dez 한국인의 친구들에게는 популярned 한국인의 친구들이 한국인들에게 알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한국인들은 계속 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한예인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뵙고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same 월사이트에 사실은 그 때에 더 한국어 여성들은 조금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들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한국어 여성들과 함께 근데 그 때에 그 월사이트에 그 월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얼굴은 관점이 안 igual지, 여러분에게 상관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만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길받아져서 그래서 내가 만들었거든요 사실 했달아지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네요 그래서 길받아야, 지금 주일렛아야,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실제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휴일 같은 게 금 토이 이렇게 껴 있을 때 제가 회사에서 제공한 차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나 이 근처에 아는 지인이 있어 뭐 친척이 있어서 좀 다녀와야 된다 차 좀 빌려서 쓰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줄리엣이 사는 곳으로 갔었죠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알라바마고 줄리엣이 사는 곳이 노스캐로라이나인데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주인데 미국 땅덩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편도로만 가는데 900킬로였어요 줄리엣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00킬로 그것도 원웨이로 차로 가는 데만 쉬지 않고 9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는 데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갔죠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기에도 뭔가 좀 애매하고 어차피 비행기에 내려서 차를 렌트를 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갔더니 줄리엣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너가 줄리엣이냐 그래서 왔다 그래서 어 그래 반갑다 이러면서 당시에는 외국 친구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했죠 야 I think I could feel that he was really nervous and a little awkward and 막 이렇게 떨면서 막 So I thought it was cute I was like oh he's really cute like he's a little shy For me I was of course nervous but I didn't feel like very very shy at first like I just you know I was just happy that he came 근데 저희가 처음 만나서 했던 거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였습니다 I still remember actually when we were doing the first date and I kept it I keep thinking like oh I really was waiting for him to hold my hand or you know touch me or put his arm right here like I was waiting for it but he was too shy and he was too quiet so he kept being really like stiff and sitting down and back and I was like waiting for him and I was like what the heck why doesn't he touch me or give me a kiss or something and I you know so I was waiting for him to give me a kiss but at the movie uh in the dark you know it's like you're watching the movie theater and I was like yeah he's supposed to give me a kiss but he didn't so I felt so impatient so so finally I just uh I just felt so impatient that I just was like whatever and I just gave him I just grabbed his cheeks like this and then I just gave him a kiss in the dark and then You know I was definitely having my work so I was really trying to find my friends to meet often I felt so I needed to go to the place for a long time and I didn't feel so long and there was a few showers and not a lot of times I was walking around until I did a day until like 2 weeks so I went to the day so I had to go to the day and go to the day and for a day and the day I turned to the day So that the hour the day I were left for a long time and I got to go to the day and the week 오후 4시정도 도착해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다음 날 아침 11시쯤 다시 운전을 하면서 9시간을 달려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쉽지 않은 데이트를 했죠.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한 며칠 동안은 줄리엣 사는 곳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당시 줄리엣 어머니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줄리엣 어머니를 처음 보게 된 거고 많이 얘기를 나눴죠. 영어로 질문하시고 이제 또 영어로 대답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섭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제 실제로 만나보시고 그래, 너가 나쁜 애 같진 않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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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누구야? 내 아들이랑 뭐 하는거야? 그는 정말 좋아하나? 뭐든지 그들은 일단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경험이 없었고 한국인들과는 사실은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국인인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녀는 많은 질문을 묻고 싶어요. 약간 외국계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외국인 상급자가 저 면접자에게 질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Like a police interview. 그래서 결국에는 잘 얘기가 마무리됐고 지금 뭐하고 싶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I'm hungry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가서 근처에 있는 식당가서 Yeah, IHOP. IHOP 가서 Oh, so good. I love IHOP.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ong Distance라는 그 힘든 길을 선택을 하게 됐고 대략 1년 정도? 1년 넘어지면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페이스드가 없으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마찰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연애를 하고 그리고 비디오 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거의 하루에 전달을 전화했고 저희는 하루에 전달을 전화했거든요. 최대한 연락을 자주 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더 쉽지 않지 않죠. 당연히 연애를 연애를 하고 좀 더 쉽지 않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쉽지 않지 않죠. 아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었을 때 저는 이 시간을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길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2개의 직업을 하고 돈을 많이 받았고 바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길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줄리엣이 한국에 오게 된 거고 줄리엣이 한국에 오면서도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헬 예! 저도 그것들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은 비자를 받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Q&A 저희가 만나게 된 그런 How we met? 그런 스토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나머지 Q&A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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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